산삼 먼저 낳는 응 어 비와 어 근데 추웠어갖고 괜찮을라나? 바람 안 들었을라나? 안 들었어요 몰라 당근 도둑 당근 도둑이야 당근이 왜 이렇게 다 터지고 두갈래지고 그랬지? 내껀데 왜 엄마가 그렇게 다 뽑이오? 못 뽑으라고 그거 이 당근은 뭐야 이거 아이 편도 땡기 그니까 이 당근은 왜 이렇게 못생겨 이거 칼로 이파리 다 싸가지고 알맹이만 가져가도 되겠다 당근이 너무 크다 이파리 싸서 내주고 왔다 네 칼로 칼로 다 터졌더라니깨 당근 얼마 안되서 다 뽑을까? 이 앞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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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까? 남편이 그리고 이 앞에만 뽑을까? 이 Molly 내 앞에만 뽑을까? 아우 안뽑혀 엄마 방근대신 내 허리가 뽑힐 것 같아 손 그만 게을르다 그러더라 나 손 짧아도 게으른데? 세상 게으른데 다 맛있어 이 당근은 산삼 당근입니다 산삼 무하고 당근하고 먹고 왔어요 안녕